맞아 한글내잔님하고 맞아 귀빠진 사람들이야 막판할게요 막판 대기타다가 인원제한 들어서 온건 한글내잔님하고 준사람들맞아요 막판하고 하요일날 해야죠 클린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이 클린해 못찾어 솔직히 클린하지 않아도 도끼같은건 못찾겠다 나도 나같애도 우측 하단에 상단에 추천 부탁드리고 쿠폰번호 방송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스 쿠폰번호 받으실분들 받으시구요 이거 뭐하는 맵이야 오피스면 사무실인가 흐흑 시카와 곰팅 님 법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맵은 거북이가 짱이라고?? 아 숨을대가 많아 영태형 나 휴가 나왔어 한 번 봐야지 그런데 쑾 곰팅님 오랜만이에요 뭐하는거야? 하나,둑 야 근데 시작부터 이벤트 라운드야 뭐야 이벤트 라운드 뭐야 무슨 이벤트에요? 어? 피 튀었다 이거 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에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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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나무 기둥이구만 전봇대구만 전봇대 나무 전봇대 나무 전봇대인가? 근데 저거 나무인가 전봇대인가 어? 비슷한거 많을텐데 다 어디갔지? 어디서 온거야? 맵을 모르니까 안으로 들어가보자 피가 튀었다고? 뭐야 다 죽었네 너무 쉬웠어 방금은 자 우리는 뭘까? 어 커피 머신 바위 아 바위 좋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커? 아이씨 조그만거 아니었어? 조그만 바위인줄 알았는데 이거 어디숲냐 다들 모르고 바위 3개 걸렸네 이씨 아 나 바위 요만한건줄 알았지 아이씨 이렇게 동수를 지나 이거 어디숲냐 이거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이거 숨을 데도 없고 개건이 개건이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9 8 7 6 5 4 3 2 1 자연스럽다 그래도 그래도 자연스러워 나름 자연스러워 아니야 나름 자연스러워 눈이라서 무조건 걸리나? 뭐야 이사람 신문지 있네 신문지 안돼 하하하 안돼 아이씨 뭐야 이사람 이사람 바위 바위가 안에있어 바위가 금윤희님도 바위했네 야 이거 걸리지 두사람 안걸리게 볼게요 지금 2분까지만 버티면 되거든 어? 아수 지나갔어 지나갔어 가만있어 가만 있어 지나갔어 세운ERE copying 내게 미소를 짓는구 지나갔어 지나갔어 2분까지만 버티면 돼 2분까지만 버티면 돼 이사람그 뭐야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껸네 이거뭐지 아 말이구나 말 말동상 말동상 나무도 있어 나무 오 뭐야 재떠리 재떠리 재떠리도 있네 야 회의실에! 회의실에 컴퓨터! 회의실에 컴퓨터 너무 이상해 저 회의실에 컴퓨터 바꼈어요 지금 바꼈어 어?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체만 튀어나와있어요 지금 하체만 들어가가지고 실체 실체 미국 춤추니? 이건 걸리겠다 오오 되게 조화로와요 근데 쏠거 같은데 이거 너무 조화로와도 쏘더라고 심리상 이거 쏜다 이거 봐봐 지나한테 쏠거에요 되게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쏴 이거 못찾겠다 이거 못찾을거같은데 이거 버티겠다 버티겠어 어 이거 안걸리네 이거 슈타인님꺼 저기저기 저기 저기 신분 이거 몰라 바로 앞에 누구? 사람이 세명이나 있는데? 다 쏘고있어 지금 뭐든지 다 쏘고있어 버닝타이밍이다 막 쏩니다 걸렸다 걸렸어 이거 버닝타이밍이 문제 버닝타이밍이 문제야 숨어야돼 다 쏘고본단 말이야 도예 도예님과 다 쏴 버려 시체님만 믿고 간다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요? 8 7 6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4 3 2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어떻게 올라갔냐 이거 하하하하 근데 다음엔 저거 걸릴거야 아마 아 거북이 할걸 그랬나 아 아 씨 하하하하 사슴 목간다 사슴 목 지나간다 저거 목 저거 어떻게 할라고 저거 목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아씨 잘 깨지네 이리저나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9 8 7 6 5 4 3 2 1 안 돼 아 나 나 버블당할 거야 나 아마 안될 거야 에라야 모르겠다 구겨넣어 구겨넣어 몰라 일단 처음 처음 변신 1분만 변하면 되니까 아냐 은근 은근 괜찮아 은근 조화로와 아 사람 올 것 같은데 이제 사슴이 쇼파에 앉아 있다구요? 야 우리 사슴 구검으로 가자 사슴 구검으로 가자 사슴 어딨음 사슴이 쇼파에 앉아있대 그 봐 자연스럽죠? 어 퍼블은 아니야 내가 당연히 자연스러워 홍길동이야 뭐야 홍길동 안 돼 홍길동 다행이다 안 돼 홍길동 제발 조그만거 제발 조그만거 휴지타올 좋다 휴지타올 나쁘지 않다 여기 나무 일단 시간이 없어 아 너무 이상한데 탁자 위에 휴지만 있는데 너무 이상해 이거 휴지 컴퓨터 옆에 놔두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여기 휴지 그래 아까 거기있자고 그래 그래 여기 휴지 맞네 grants 자막 뛰取 ifa 하하 밑에다가 확인 안했구나 하하하하 밑에다가 확인도 아니했구나 근데 여기 버닝할때 조심해야 돼 버닝할때 여기 다 써버릴거 같았거든 피해 제한이 있으니까 휴지 포지션 좋아 나쁘지 않아 버닝할때는 무빙해서 도망가야겠는데 지금 몇명 남았죠 저기 거의 안죽었겠지 나이스 버닝할때 무조건 쏠텐데 죽었다 너무 많이 싸가지고 죽었어 자살됐어 등장 등장 피가 10밖에 안 남았네 제발 아! 아! 버닝타임 버텨! 아! 아! 버닝타임 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가페넝 아 맞으면 피가 튀거든요 우리팀 우리팀 어디 휴지 시체 아 걸렸어 시체 창문 옆에 있던거 다..다른사람 거북이 거북이 좋다 포지션 좋아 거북이 제똘이 나이스 나이스네 제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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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었어 나도 몰랐어 우리편인데 내 앞에있었잖아 내 앞에있는 애를 몰랐어 나를 대박이다 거북이랑 제똘같 막상막하네 막상막하 지금 방금 숨었던거를 토대로 똑같이 하면돼 똑같이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9 8 7 6 5 이게 숨는사람이 많고 술래가 저거 8대24 원래그래요 하하하하 뭐야 저기였어? 하하하하 난 몰랐는데 하하하하 두명 죽었어 탱크 탱크들 주차장에 바로 옆에 주차고 있었는데 난 몰랐어 하하하하 바로 앞에 숨으면 안되는구나 하나도 보였습니다 아니고 야 벌써 많이 잡았다 사람들 어떻게 알지? 아니야 이것도 사람들 쏴봤네 나도 의심했는데 소화기 아니고 어어 컵 컵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놈 초록색 아 떨어지.. 아 깨진거군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범인인줄 알고 깨져서 떨어진건데 두개나 있나 원래? 어이씨 두개나 있네 원래 변한다잉 5 4 3 2 이따가 알지 키보드? 키보드가 이상했어 어? 잠깐만요 본재 하하하하 내가 방금 전에 저기 저게 초록색 깨트려서 알고있지 이것도 없었어 어? 아 저건 아니네 깼다 이겼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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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없었거든 제가 방금 전에 내가 왔다왔던데 커피머신 커피머신 안올라가지 먼저 올라가세요 20초 후에 시작합니다 여기 괜찮다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하하하하 안 보이거든 여기 오면 보이나? 한 번 어딨지? 이놈도 어딨지? 안 보여 안 보여 하하하하 걸려 아 걸레잖아 탱크랑 나무 탱크랑 나무 탱크랑 나무 나무 안걸렸어 나무 안걸렸어 아 걸렸군요 어 여기 노화물있다 서린장인가요? 겨울에 푸른 나무 의심스럽지 어? 아 걸렸다 나도 잘 모르겠네 잠깐만 나한테 오신 지금 쏜다 화분 화분 쏘고 나도 걸릴수 있어 왜냐면 한 번 더 의심할꺼니까 화분님 가셨구요 나 안걸렸어 이사람씨 위에만 위에만 어 뭐야 위에만 확인하고 있거든 어? 나 죽었다 아아 하아 지혈이 이씨 역시 여기는 걸린다 은근 꿀인줄 알았는데 걸렸어 의심 의심 많은 애들한테 걸린다 우리 9분 남았어요 박스 사마신님 시멘트 흐하하하 잘했다 자치팡의 침략자님 격거리TV여 대박 회의실인줄 알았네 회의실 프로세션TV 아니에요? 그냥 TV야 어 화분으로 바뀌었다 빨라 빨리 도망가셔야 될 듯 아아 아쉽게도 무빙한다 무빙 흐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흫 못맞춰 괜히 맞겠어! 캐비넷! 괜히 잘있는 캐비넷 맞겠어! 캐비넷! 캐비넷이 위험해 캐비넷 살았어? 소화기 에루왓님 죽었고 잡았고 김유스님하고 휴지 같이있네 노트북이 움직인다! 노트북이 움직여 조그만게 좋아 60초 남았습니다 아 이분은 패기가 있으셔 굉장히 의심 아무것도 없는데 의심하고 있어 시리얼을 의심하고 있어 시리얼 사람들이 시리얼을 의심하고 있어 소곰님이 고민하고 있어 피가 나니까 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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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 휴지 휴지 안걸렸어 바로 밑에 있었는데 거북이 무빙중 야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조심이다 시간 잘 끌고 있어요 거북이님 잘하고 있어 버닝타입 죽는다 거북이 죽는다 거북이 시간 버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이스 무빙 나이스 무빙 나이스 무빙 다 피한다 거북아 거북아 거북아임매 거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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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거북이 안 죽었어 대박 몽댄님 몽댄님 앗도적인 딜냥님이 아까 캐비넷이었구나 저분 진짜 잘 쓰셨네 흐흫 흐흫 아하이씨 모를게 없냐 철제 수납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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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이 되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여기 겹쳐 아이씨 안이겹쳐진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 근데 더 위로 올라가 아니 아니 아 너무 이상한데 내가 물건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말고 화분이 저기 화분님 나가주세요 아뇨 화분이 없는게 낫겠어요 토마토거님 나가달라고 아이고 토금님 저기 비껴주시겠어요 그거 가라앉... 비키라고 비키라고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비켜있라봐 하하하하하하 안죽었다 됐어 나이스 나이스 한명 죽어가지고 의심안하고 갔다 한명 죽여가지고 한명 죽여가지고 의심안하고 갔어 오히려 감사합니다 토거님 오히려 티나게 하드트롤 해줘서 이걸 사네 이걸 서로 해주네 감사요 아이고 핏자국까지 핏자국까지 써서 너무 완벽해 제발 그 느낌 그대로 케빈에 비슷한걸로 퐁 저리 쫌 가라애들아 저리 쫌 가라애들아 아 탱크라니 아 근데 여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지금 좀 시간 좀 버티다가 마지막에 박스로 변해야지 아 바로 사람이 있네 아 좋았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 아이씨 포즈님 화이팅 어 포즈님 여기 박스가 많네 여기 두 명이나 있는데 근데 버닝타임 때 위험해 이런 이런 공터는 버닝타임 때 위험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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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 옆에 양변기가 있는데요 안보이나요? 쇼파 옆에 양변기가 있는데 오줌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노란색이야 몰라? 몰라 뿁뿅 바빠님 이거 뭐야 샤바시님 왜 여기 생수동이 있어요 은행도 아니고 엔치님 휴지 앗 이속 처음에 있고 버닝타임이라 시세 시세 잘 숨었다 education 발만나와있어 아 금요일이니 죽었어 아 역시 버닝타임은 위험해 가까냐 어 화보를 안싸? 어휴 대박 양병기 움직인다 병기 움직인다 병기 아 살았어 화분 살았어 다들 초보시니까 아 프린터 좋다 사무기기 중에 제일 필요한거죠 어 아까 그 회의실 어딨냐 회의실로 가야겠다 이거 뭐야 이거 사람도 있네? 아 변호시는 아예 안한건가? 어 안한거구나 프린터 사무실 어디였지? 사무실로 가야되는데 사무실 어디야? 아 여기네 아씨 걸릴거같은데 아니 너무 많아 근데 키보드 뭐야 키보드 야 복사기가 두대나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데? 자연스러웠긴 한데 두대나 필요없으니까 여기로 가는게 낫겠는데 아 사람온다 근데 어쩔수없어 여기 여기가 차단에 나왔네 여기가 차단에 나왔네 어색해 여기로 움직이자 그래 여기가 더 자연스러워 아 아 아니구나 안전스럽구나 아니군요 그냥 아까 거기 있을걸 아까 아까 TV있던 자리에 에어컨 있어요 어디갔어 방금 봐야되는데 뭐야 아까 프로듀서 TV있던 자리에 에어컨이랑 액자가 누가봐도 이상한데 안써? 안써네? 안이상한가봐 의자만 쏘고있네 에어컨이 변해야될텐데 한명 거북이로 변했다 저 사람 아직도 안 변하고있어 에어컨 설마 또 에어컨 걸린건 아닐거 아니야 아 죽었네 죽었다 거북 정착객장님 신문지 생수통 구석댕이 이제 다 구석댕이 숙기 시작했어요 다음.. 다음번부터 이제 구석댕이 많이 검사할듯 거북이 쫓아가고있다 난사모드 아니면 잡기 힘들어요 거북이 이거 뭐야 감칠맞네 여기 어디여기 구석댕이 쓰레통 뒤에있어요 60초 남았습니다 구석댕이를 잘 봐야겠다 내가 술래할때는 이거 안걸려 이거? 이거 안걸린다고? 그렇지 이상하지? 정수이가 거기있는데 이 위에 이 위에를 어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한 명 살았어 도망가는 바람에 30초 무빙하고있어 무빙 무빙하고있어 무빙 화이팅 박스 박스 화이팅 아 박스 죽었어 거북이 여기 아무도 안와 여기 어디야 여기 10초 남았습니다 3사람 났어 아 여기있네 가펜언니 아 나도 마지막까지 살아봐야되는데 아 난 왜이렇게 안되지 나이스 아 끝났네 어 재밌다 자취방의 침략자님은 벌써 16레벨이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 만들어진 토거님도 감사하구요 칼채 하신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스읍 칼채 온라인 투어 숨바꼭질 모두 재밌었구요 칼채 온라인 투어 숨바꼭질 모두 목욕